안녕하세요. 김포시 통명사 허버살이예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야죠. 제가 점살을 이쁘게 뽑아줬죠. 경전연에 들어서서 원숭이띠를 보겠어요. 인진생 29살에. 29살에 인진생에 오메오메오메 이 안은 어쩔까? 비행기를 타고 외국나라가서 있어야 되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있네. 오도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못가고 들어앉어 있잖아요. 근데 어째야 할까? 공부만 열심히 해서 외국가서 중국을 가든지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사주라. 여자가. 그래갖고 박사학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외국가서 이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어서 끌어 죽어. 남자애들은 보면 천방주치기잖아 지금. 29살에 불인지 물인지 모르잖아. 근데 남자애들 29살에 지금 원숭이띠를 보니까 임진생에 보니까요. 얘가 시험을 봐야 돼요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운이 없어요. 사주에 공무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공무원을 시키려 하는데 사주에 공무원을 타고나야 됩니다. 사주에 공무원 운이 없으면 아무리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지감치 내 말은 포기를 하시고 자식에 가고 싶어 하는 운세를 부모들이 받아줘요. 받아줘야지 안이 되는 거를 부모 욕심에 자꾸 하라 그러면 자꾸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29살이 33살까지 가요. 왜? 그거에 찌들어요. 찌들어. 그러니까 기왕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들이 안 되는 거는 엘지감치 포기하시라 그러니까 8월 달에도 또 한 번 시험 기한이 있는데 그때도 힘들다고 나와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이가 어리니까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 갖고 더 움직이시면 괜찮다 그렇게 나와요. 41살의 원숭이띠죠. 41살의 원숭이띠. 이 여자 놓고 보면 대원이 들었는데 공무원 사주를 보는데 공무원이에요. 선생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시집을 안 간 여자도 있어요. 이 선생 노릇하다 보면 자기 자리를 잡다 보면 그 나이가 목도로 결혼을 못 할 나이도 있잖아요. 근데 8월에 가슴을 치고 울 일이 생기니까 잘 판단을 하라 그래요. 이 여자분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울 일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랬나 하고 후회할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니까 바람끼가 많아요. 이 경신생에 바람끼가 많아. 바람끼가 많으면 내 여자를 놔두고 자꾸 밖으로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다 보면 깨지는 운세잖아. 깨지는 운이니까 8월에 또 이 양반도 망신살에 영말살이 끼어서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거야. 원숭이띠가 대운이 들었어. 근데 41살 대운 들었으면 뭘 알아. 몰라요 지금은. 남자들이 특히 몰라요. 그러니까 8월에 운 들었으니까 행동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53살의 우리 인생에 대운이 들었는데요. 많이 갖다 버린 양반이에요. 이 남자분들. 많이 갖다 버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로 집도 내버리고 가정도 싸우면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귀인을 만났다 그러죠. 이 사주가 귀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모르는 새로운 일을 배워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당신은 정말 출세하고 이걸로 히트치고 무슨 기술을 갖고 있으면 히트치고 배우고 싶으면 내 조상부터 한 번은 풀어주고 나면은 정말 8월에서부터 9월에서부터 10월에서부터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쁘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들으시고 가정을 많이 다스리세요. 왜? 아내 안땅이 이렇게 보면 우울증 비슷하게 오거든요.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데 요즘엔 조금 나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잘하셔서 가장 편안하게 움직이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들 보잖아요. 여자들 보면은 사님 참 잘해요. 잘하는데 왜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이 여자들은 놀지를 않아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참 좋건데 자기 게임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분은 조심하고 당신 8월에 조심해야 돼. 왜? 남자 때문에 망신살이 뻗쳤어. 그러니까 이걸 점을 보면서 틀렸어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망신살이 뻗쳤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원숭이띠들이. 53살이 가장 중요한 나이야 가장. 근데 남자는 뻗쳐나가는 운세야. 그러나 일곱 명 중에서 남자는 일곱 명 중에서 셋은 괜찮아. 그러나 나머지는 별별 일 없어요. 운이 들었다 해도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훼쳐놓고 운들은 사람은 내가 쫓아다니는 대로 금전은 들어옵니다. 여자는 많이 고작 8월에 망신살이 뻗쳤으니까 누구한테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고 그러십니다. 아이고 65세여 원숭이띠가요. 병신생이거든요. 병신생에 혼자 사는 과부가 많습니다. 과부가 많은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농사 다 짓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금전은 있고 재산은 있고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내가 허덕일이고 끝까지 벌어야 돼요. 이 사주가 65세 이 병신생은 올해부터면 좀 낫어요. 여태까지 힘들어 왔어요. 근데 8월에 가서 큰 건수가 하나 생겨요. 여자가 큰 건수가 뭐하냐. 직장 다니기 때문에 건수가 생겨요. 뭐 아니면 보험회사를 다닌다든가 뭐 은행에 있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러면 큰 건수가 생기니까 그 병신생이 여자에게도 지켜볼 거라 그래요. 근데 아파요. 아파요. 남자는요 병신생이에요. 병신생은 일일이 하고 돈을 벌어요. 우리는. 돈을 벌으니까 그 돈을 버는 거를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헛치고 다녀요. 이렇게 흘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100만원 보면 내일 200만원 보는 줄 알고 이렇게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러니까 그 바람길을 재워주세요. 재워주고 나면 8월부터 이 돈이 들어오는 은세예요. 은세인데 돈이, 대운 들어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간수를 잘해야 돼. 버는 거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잘해야 돼. 이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다 흩어져. 흩어지니까 8월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래. 그런 은세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병신생에 돈은 벌었을 텐데 왜 이러고 헤매고 있느냐 하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점을 보는 견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인지라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깨우치지를 못해요. 경전연회 7월에 들어서서 이 원숭인띠 8월 운세를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 통명사 호보살이었어요. 김포시 통명사 호보살.